겨울철이 되면 뱃살 안과 밖에는 지방이 많이 쌓입니다. 허리둘레는 늘어만 갑니다. 그렇다고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지방을 빼야 하겠지요. 오늘은 뱃살 지방 빼는 데 좋은 음식, 말린 생강 효능과 같이 먹으면 몸속 지방이 더 잘 빠지는 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짧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강은 말리면 지방 분해 효과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아무거나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지방을 빼고 싶다면 꼭 말린 생강을 드세요. 많이 먹고 유전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몸속의 피하지방이 축적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염증이 생겨서 살이 찌는 일도 있습니다. 말린 생강 효능은 비만원인 물질인 몸속 각종 염증까지 제거해 주니 지방도 제거하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몸속 내장 지방에 좋은 음식, 말린 생강차 만드는 법 전해드립니다. 강의 때 알려드렸는데 25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하니 제가 더 기쁘네요. 재료 준비 말린 생강 20g, 생생강 30g, 양파 1개,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말린 생강은 한의원에서 건강이라고 합니다. 말린 생강은 흐르는 물에 씻어 맑은 물에 담가 불려놓습니다. 생생강은 껍질을 벗겨 잘게 자릅니다. 양파는 싱싱한 것을 골라 싹과 뿌리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 씻어 잘게 자릅니다. 냄비에 말린 생강, 생생강, 양파, 물을 모두 넣습니다. 센 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입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더 끓여 식혀줍니다. 거름망이나 체에 담아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생체 이용률을 높여 뱃살의 원인이 되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말린 생강은 이렇게 조리해야 합니다.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잘게 잘라 끓여 차를 만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린 생강을 잘라서 차를 만들어 마시면 생강의 성분이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체지방 분해되는 영양분 흡수가 잘 되어 몸속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을 빼는 분해 수치가 최대치로 올라가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로 인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등 뱃살 안과 밖에 붙어있는 복부지방 다이어트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뱃살의 고민거리 두꺼운 피하지방과 성인병의 원인 물질 기름 낀 내장지방 녹여주는 말린 생강차 먹는 법 전해드립니다. 한 번에 말린 생강차 150ml 한 컵씩 하루에 아침 저녁 공복에 두 번을 먹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늦은 시간 공복은 피하고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고 바로 먹어야 하며 식사 중에 같이 먹어도 됩니다. 오늘은 뱃살 지방 빼는 데 좋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몸속 지방이 더 잘 빠지는 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살이 빠지겠나요? 친구 카톡 등 SNS에 마구마구 공유해 주세요. 같이 살을 빼서 건강하면 좋잖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